안녕하세요. 합리적인 가격의 농막주택이란 어떤 농막일까요? 농막주택으로 전원생활을 시작하려고 계획 중에 계시다면 합리적인 가격의 농막주택이 어떨까요? 고단원의 농막주택을 맞춤 제작하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로 쏙쏙 필요한 옵션만 골라지은 농막주택이 배송 설치되었기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막주택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3x7 크기로 제작된 농막주택인데요. 고급 외장제인 현무안 판재로 전면을 꾸미고 나머지 면은 링클블랙으로 튼튼하게 지어보았습니다. 이 모델의 주요 특징은 강원도 겨울 추위에도 끄떡이 없도록 내부에 우레탄폼을 추가 시공했다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실과 다락방의 난방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어서 사용할 때만 켜주면 되니까 겨울철 전기세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락방은 거실보다 지면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기에도 좋은 공간이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많이 필요한데 온수기를 더 큰 용량인 50m 업그레이드 설치해서 온수도 마음껏 쓸 수 있는 이동식 집입니다. 외부 다락 및 공간은 다용도실로 확장해서 쓰길 원하셔서 주방에 쪽문을 하나 더 설치했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죠. 전원생활을 위한 농막주택을 찾아보는 분이라면 수납을 위해 특별히 구한된 저희 별빛 하늘만의 수납 계단이 마음에 쏙 드실 것 같네요. 미니 냉장고나 다른 필요한 물건들을 크기별로 정리할 수 있어서 인테리어 쪽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막주택의 가격은 132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추가 옵션에 대한 자세한 점은 대표번호로 전화주십시오. 지금까지 별빛하는 이동식주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